벙피르는 기승전결이 있는 웹드라마야 그러니까 꼭 1화부터 보도록 해 그럼 벙피르 지금 시작한다? 잠깐 저기 세워봐 담배나 하나 빨고 가게 유리 아가씨가 빨리 오시라고 아니 담배 하나 빨고 가자고 평생 산다며 좀 늦게 배달한다고 저 새끼가 되죠? 이야 평생 사는 것도 부러운데 이 새끼 이거 면상의 때깔 봐라 이거 당신들 누구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한테 화가는 거야 어딜 나와 이 새끼야 어딜 나와 평생 사나 안 사나 확인해보게 아주 뒤질 때까지 좀 패볼까 아주 어? 패봐 이거 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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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어떡해 어서 가죠 아직 멀었어? 아까 전화로는 다 알아냈다며 희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 희진이가 뭔데? 희진이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악동이커 이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야 아 유치해 어? 이거 뭐야? 하이 내 돌만이 가실 시대 시즌 온라인 시즌이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제이 이거 봐 이 사람 윈도우에 뜨는 경고창으로 말하고 있어 우와 정말 오타쿠들의 향연이다 뭐라고? 오타쿠들의 향연이라고 아 형 쟤가 자꾸 나한테 나쁜 말을 왜 말했다고요? 그죠? 목소리 진짜 웃긴다 조용히 방해하지마 누가 쪼개 또 이 친구 제이? 유튜브 채널 삭제해줘? 어서 보여줘 희진이 내 친구들은 건들지마 안 건드려 진지 빠지마 자 실시간 기계 정밀 추적 들어간다 자 형님의 실력을 파면 공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고 아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 버스 타고 가다가 분명히 본 적 있는 것 같아 거리로 볼까? 어 눌러봐 잠깐 저기 저 간판 학대해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제이 이 유 엔 이 에스 에스 그리고 주네스 주네스? 그 프랑스어에서? 그럼 이 형님은 간다 진질이 드라 잘 해봐라 빈 시대 역시 동네의 거랑은 수준이 다르다? 주네스 프랑스어로 한다니 멋있어 있잖아 주네스는 원래 프랑스어로 여성 명사고 또 젊음이란 뜻인데 어 보자 주네스는 파리를 기반으로 한 노화를 늦추는 영양제로 유명한 제약회사 역시 주네스 회사에서 한국까지 사람을 보는 게 맞았어 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영양제로 유명한 제약회사니까 너희처럼 형태의 뒤를 캐서 평생 산다는 걸 알고 접근하고 있는 거지 어휴 무서워 어 잠깐만 이 교수 내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사람이야 아신 기억하지? 어? 어 그런 것 같기도 어? 근데 이 여자는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 여기 지금 가보자 지금? 응 지금 잠깐만 형태 지금 집에 있으면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형태 지금 집에 없어 걔 일했던 PC방 사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 PC방 사장? 어? 그럼 내가 지금 메시지 남겨놓을게 그래 그럼 가서 멀리서 공장만 보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형태한테 자세히 알려주는 거야 좋은 생각인데 대신 절대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물론이지 아싸 스파이널이다 뭘 하는 걸까? 전혀 모르겠는데 어? 저기 형태? 형태잖아 헉 어떡해 분명 뭐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집에 가자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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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아기처럼 자꾸 징징낼래? 형태가 잡혔는데 어떻게 가? 형태 놓고 갈 순 없잖아 형태 놓고 갈 순 없잖아 형태 두고 가신 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지아 미안해 지아 아니야 괜찮아 사실 나도 무서워 아니, 내가 너무 무서워 했어 한번 살고 올라간다 어기처럼 아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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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학습 뭐지? 선생님이 우리 교실을 배우고 곧 이리와서 여기가 곧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음? 뭐? 너가 왜 이렇게? 뭐? 우리의 학습을 할 수 없을까 아직까지 여기가 나이도 나이도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한국어의 학습 너무 힘들어! 지금 그쪽으로 가져올게! 지금 그쪽으로 가져올게! 지금 그쪽으로 가져올게! 그쪽으로 가져올게! 알았지? 네, 보스! 아, 이 새끼 이거 다리뭉뎅이를 못본할 만한게 없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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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올리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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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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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아유! 가만있어?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아! 으악! 으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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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야! 아! 아,, 씨. 아이, 씨X 남이 이거! 어? 어디 진짜 안 비지나만 확인해볼까요? 응? 어? 야 이거 어떡해? 뭐라도 좀 해봐 아시나? 내가? 뭘 어떡해? 이거 해킹이라도 좀 열어보던가 기계 아니야? 난 장난해? 누가 봐도 아날로그구만 해킹이 무슨 마법이냐고 그만 그만 싸워 지금 너네 싸울 때 아니야 야 누가 오잖아 아 잉마 저기 나야 문 열어 나 이번에 일 끝나면 진짜 착하게 살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맨날 해킹하고 사람들 못살게 굴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못살게 굴어서? 사람들 못살게 굴진 않잖아 응? 그치? 그렇지 나는 화이트 해커가 꿈이니까 야 지현이 너 아직 아시니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얘 완전 동네 양아치 해커야 야 종인이 안 해 나 다 들키기라도 안 해 야 얘가 지금까지 갔던 PC방 한자리도 빠짐없이 키러고 설치했을걸? 거길 느리지 않은 페인 아저씨의 그걸로 무슨 소리지? 여기 나는 소리인가? 뭔데? 어떤 무서운 아저씨가 형태한테 칼을 들이미고 있어 뭐? 가만있어 봐 어휴 자 이거는 영원히 사는 네 몸에 새기는 나의 그 염원? 뭐 그런 거야 안 지워지고 좋잖아 그치? 너도 평생 살고 나의 얼치 하하하 평생 살고 하하하 하하하 와 e 하하하 하하하 좋아 야 הר 해聞 하 하 하 으 으 pop 아악! 아아아 씨! 뭐지 이 씨 yan아야! 라고 할 줄 알았냐? 응? 형태! 형태 얼굴이.. 형태 괜찮아? 형태 정신차려! 하하하하 아주 귀여워요 우리 친구들 그 장난감 총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응? 눈물 없으니 볼 수가 없어 크으으으으! 감동적이야 우와! 자 이거 요거 자 요것도 요것도 자 여기 이거 쏴봐 아 쏴봐 자 아니 안 쏴지지 못 쏘겠지 그치 자 아주 귀여워요 우리 친구들 자 이 삼촌한테 와 이뻐해 있을게 일로 오지마 이거 진짜 총이야 쏴버렸다 아이고 그러세요 아 아 아 아이씨 아이고 잠깐만 진짜 총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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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what did you do each of us all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절대 못 내려가요 놔주세요 what did she say she want us to let them go why don't they shoot himself to we out get out fuck off I said fuck off 어서 애들 데리고 나가 난 안 나가 나도 마찬가지야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라고 성태 들었어? 너 없이는 절대 못 나가 they are not living without the men 후 they are out of their minds tell them to get lost stop I will shoot you 맞아요 이거 진짜 총이에요 워워워 카운다운 you will not live here alive if you shoot me they will make you into a behind 총 내려놔 절대 그렇게 못 돼요 젠장 여기서 이렇게 밤샐 거야 what should we d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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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love him that much? is he driving you crazy? what? is he? now where you are if you take a one more step I will shoot you shoot her maim you are in danger call me now Wow! You guys speak English? Huh?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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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e sound you're shooting him. Although, he's my guy. Stop! You're committing a suicide. Back up if you want to live your life! You got this come from that old lady, didn't you? You got this come from that old lady. Don't you get this come from that old lady. Don't you get this come from that old lady? Waited to. You guys, what are you talking about?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Excuse me. Yah! We? fulfilled concept? We? Let where? What? We haven't out yet.